너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저게 신기해. 내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쵸? 어우, 저거 덮어놓을 것 같아. 이야, 이거 기억난다. 신기해, 이거 기억난다.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인기가. 저 때 제가 저걸 보고 실험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강호동 선생님. 아, 최고의 명 시작은 강호동 씨와 이만기 씨의 대결을 했죠. 아, 폭격기. 앞다리 앞다리 걸렸습니다. 네, 저 앞다리 기술이 스티키였거든요. 열 번째 단어 장사에 오릅니다. 저는 영암군 민속실험단의 김기태 감독입니다, 지금 현재. 만 사 년이 안 됐는데. 스물다섯 번째 우승을 만들었고요.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술의 팀이죠. 소통 많이 하죠. 소통 너무 많이 하지 마. 아, 그럴까요? 그래도 좀 더 꽂아라. 아, 맞아. 소통한다고 하셨었는데. 오직 트랙을 꽂아야지 그래. 아, 먹고, 소고기 먹고 또 타와야지. 아. 정말 이번에 고기값은 하고 오자잉. 아, 부담감 엄청 심해졌죠. 알잖아요. 제가, 제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몰랐습니다. 아. 아. 어허이, 큰일 났는데. 불청하감사. 씨름하는 게 어째 그렇네. 저 유행어 되겠어요. 어허이. 아주 씨름감독하겠다, 저 정도는. 저는 훈련장에서 그래도 맛 한옹은 안 먹습니다.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우리 외래스포츠 감독님이기 때문에 음식도 외래로. 아, 훈련장에서. 예, 마카롱 드시는 거고. 약과가 아니었고. 예, 예. 저는 떡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약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훈련장에서. 술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양쟁이. 무화과. 아, 훈련장에서. 아, 훈련장에서. 그런 건 좋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영안구 미속실음단 플레임 코치 윤정수입니다. 감독님의 말을 잘 듣는 호랑이입니다. FM입니다. 믿고 맡기는 코치예요. 몇 개씩 해? 이거요? 20개씩 하고 있네 왜 20개씩 해요? 어 30개 아니야? 어? 골반이 좀 안 좋았어요 어? 골반이 좀 안 좋았어요 골반 안 좋다고? 네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알아보는 게 어딨고 감독님이 지시 내린 게 있는데 급수인데 저기 네 저 형 감독님이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약간 흥먹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꼬집고 뭐랬는데 목도빈 일단 잡으시잖아요 지금 멘트 안 하는 거 방송에 안 나가게 하려고 아니 못 쓰게 하려고 어우 예능쟁이 더 넣었네 웃으셨죠? 웃으셨죠? 웃다 웃다 항상 체하네 안 눌러봅시다 아이고 입기도 편하고 또 입었을 때 또 태도 나하고 이거 응 열심히 하고 있나? 응 감독님 오셨네 감독님 오셨나? 윤꽃이 저 들어가서 7세트씩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또 7세트예요? 7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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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7세트 이것도 또 증크스인가요? 그 정도는 해야 저희가 말하는 운동에 효과가 오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저게 럭키 세븐이라는 7세트 그냥 본인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술술하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지금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6명 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분이 더 오셨으면 우리 방송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보다 좀 갑갑하신 분을 동생으로 좀 한 번만 아니 지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심지어는 인생이 더 갑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지금 7이 뭐야? 행운의 숫자 아이가 인마 행운의 숫자 아 얘기하네요 행운의 숫자 기운을 받는다 좋은 말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기운을 받는다 실을 행운의 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7가지 종목에 7세트 정도 아 운동 종목이 딱 7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딱 저렇게 만들어 보셨네 이것도 7개 종목이 그러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7세트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네 저 정도 해 아 그러네 그거 봐 내가 얘기했지 어머 아 그래서 아까 아까 저거 37분이 오늘 알람입니다 알람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난주에 본 거는 이제 갑갑한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포장지 살짝 뜯은 정도? 라는 제작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고 왔어? 아우 아우 갑갑해 진짜 아니요 제가 봤거든요 아침 운동실 지금 시간 보여줘 37분이잖아요 실자 들어갔을 때 알람 울리는 거예요 아 쟤 아 이게 왜 울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지 이거는 우리 형 감독님도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징크스가 좀 감독이 있죠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런 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운동 시키거나 아니 근데 절대 없는 거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다고 징크스 뭐 아니 근데 너무 요 감독이 되고 나서 응 정말 징크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선수 생활할 때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세 명의 선수들을 자유롭게 스트레스가 이런 기운까지도 생각하는 이게 좀 짠하기도 하네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7세트씩 들어가 와 다 그러면 잘하고 있네 행운의 숫자 7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니까 일곱 개씩 일곱 세트 들어가면 아니 개수는 30개씩 30개씩 7세트 30개씩 7세트 30개씩 7세트 30개씩 7세트 2세트 자 횟수 갯수 빼먹지 말고 다 채우소 다 채우소 자 소외된 압박이죠 자 소외된 압박이요 동화야 동화야 네? 정 다시 해라 애들 딱 맞습니다 몇 개? 여덟 개 딱 이제 여덟 개 올라갈 차례 딱 여덟 개? 네 와 와 저거 포츠님이 포츠가 있다 진짜 주머니에 손만 넣었는데 뱉어 죽겠네 저 주머니에 손 뺐는데 사파랑 우두두두두 쏟았다 이러면 와 진짜 웃겼대 네 도대체 저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오 뭐야 아 내렸어요 아 더 힘들게 2 3 3 야 외로워 2 1 2 3 4 됐어 퀵 소리도 못한다 그니까 코치님 앞에서는 제자들 2 3 3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